자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케이크 카드죠. 이렇게 보시면 케이크 카드 4K. 자 케이크 카드를 이용한 아주 신기한 맛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케이크를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손이 굉장히 따뜻하죠? 이렇게 되면 케이크가 따뜻한 모습으로 오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따란 귀엽죠? 그림이니까? 자 잘 덮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순식간에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건드려주거나 하면 순식간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조금 더 독특하게 이렇게 치면 순식간에 음... 카와이... 네... 그죠? 이렇게 뚝뚝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빰... 아주 놀라운 세이브드 케이크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란! 따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